냉면이 외국인한테 되게 호불호가 걸린대요 우리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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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바르시네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엄청 많다 온 날이에요 러시아에서는 아직은 죽을 것 같지만 여기서 완전히 여름이에요 한국인들이 주로 더운 날에 시원한 냉면 먹다고 들었는데 저도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냉면 먹으러 왔네요 메뉴부터 봐야겠죠? 저는 아마 물냉면으로 할게요 주문이에요 사람이 많네요 불러주니까요 물냉면 하나 주세요 물냉면 하나요? 네 냉면 먹어본 적 있어요? 친구들이 냉면 시키면 제가 한 입 한 더 먹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냥 시켜서 먹는 거는 처음이에요 러시아에 냉면 있어요? 냉면은 없어요 차가운 음식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셀럽 말고 완전 차갑게 먹는 음식이 그런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냉면에 비빔냉면이랑 물냉면 있어요 어떤 거 좋아해요? 둘이서 모르겠어요 근데 콩물이 좋아하니까 물냉면이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운 거 잘 먹어요? 떡볶이만큼 내으면 괜찮은데 더 이상 좀 어려워요 근데 어디 보면 되나요? 비비빔밥도 되나요? 여기 봐서 저기 봐 한국에서 어떤 거 제일 좋아해요? 음식점이세요? 저는 갈비탕이나 육기장 같은 거 좋아하고 불고기도 엄청 좋아해요 친구들과 모이면 치킨 카드가 더 좋죠 저는 기사 식당 갔잖아요 기사 식당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원점이 좋았어요 또 갈 거예요? 친구들이랑 더 안 받아요 한국에 음식점 많이 와봤어요? 과거에도 그랬죠 저는 여기서 1년 반 정도 샀는데 러시아 식당이랑 뭐가 달라요? 음... 일단 그런 자료는 더일 데 없고 완전 전통적인 중국집에서 차 가는 데 있으면 아마 그렇게 앉을 수 있는 데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아예 없고 아 물 같은 거는 여기서는 물이 이렇게 뭐 무료로 그냥 갔다 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물 반드시 시켜야 되고 이것저것도 시키면 되고 이런 식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지금은 한국이 나라로 종림을 해줬으니까 살려도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한국식한 거 많이 생겨서 이런 있는 데도 있긴 하지만 유행이 아니에요 차단 음식 잘 먹어요? 잘 모르겠어요 꿀쏘다고 먹어봤어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뇌에 있는 그 영어로는 브레인 프리즈인데 한국으로 그런 표현이 있나요? 머리가 띵 머리 띵 띵 러시아에 차가운 음식 있어요? 차가운 음식 있어요? 테레디나 젤로로 된 것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완전 특이한 요리 있어요 젤로인데 고기로 만드는 젤로예요 그것도 자갑게 먹고 셀룩 같은 것도 자갑게 먹는 거고 근데 주로는 음식이 다 뜨거워요 러시아에 6월 좀 추워요? 이번에는 좀 춥긴 하는데 근데 엄청 추운 거 아니에요? 러시아에서는 계절이 4가지 다 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조금 상쌀해요 한국만큼 거잖아요 러시아 여름은 몇 도예요? 300도 정도 30도까지 올라가겠네요 지금은 목포에서 좀 추워요 지금 한국에서 40도 40도지만 모스크에서 좀 상쌀하긴 해요 여시아 여름에는 뭐 먹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아 여름이 이런 음식 주로 먹는다 겨울에 그런 음식 먹는 그런 습관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안 잘라먹는 건데 이제는 드시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드셔보시고 잘라보시고 죄송해요 여자 10초 넣어서 드시고 향이 별로 없네요 짠 조금만 넣었어요 그래요? 브레인 프리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음이 딱 펼쳐있어서 그냥 도전 도전 이게 사료가 걸렸어요 음? 음? 여보세요 뼈 여보세요 뼈 크네요 네 어쨌든 좀 더 좋은데 네 북한인가 봐요 뼈 뼈 뼈 뼈 뼈 뼈 면은 육수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사과한 면 요리 먹어본 적 있나요? 제대로 이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왜 오이나 당근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죠? 식감이 싫어서? 유럽에서나 미국에선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엘러지 쓰면 그냥 못 먹어요. 근데 주로 모든 타사람들이 당근과 오이 다 먹어요. 근데 한국에 오다 보니까 다들 아! 오늘 저는 당근 좋아하지 않아요. 오이 싫어해요. 왜 그러죠? 시원해요. 시원해요. 떡처럼 그렇게 쫄깃쫄깃하지 않고 근데 너무 얇아서 쫄깃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느낌 좋아요. 생각보다 나 드렸나요? 냉면이 외국인한테 되게 호불호가 달리세요. 차가운 음식은 별로 먹지 않기 때문에 좀 이사할 수 있는 거 이해해요. 근데 여기다 엄청 더워요. 그래서 추운 것 같아요. 육수는 잘 모르겠지만 메뉴 너무 좋아요. 근데 한국에서 그런 게 엄청 많잖아요. 피우는 날에 팥떡 먹는 거예요. 파장 파전도 없고 뜨거운 날에 냉면 먹고 완전 추운 날에서 그런 거 먹는 거예요. 냉면 더울때 먹을만 해요? 괜찮을 거 같아요. 대체 무슨 맛? 처음은 그런 거 아니죠? 제 système 음식이라고 하는 거 처음은 그런 거 아니죠? 이 맛도. 러시아 음식 과연 없죠? 훨씬 뜨뜨네요 피제미님은 좋아하세요? 저희는 냉면 좋아해요 그렇게 맵지 않아요? 이제 들어왔어요 발렌티나 씨는 여름에 자주 먹는 음식 있어요? 물, 차가운 차 ради appointed 러시아 친구들 또 inevit고 하셨어요? 학문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할 것 같아요? 치킨을 싫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피지케어 하는 거는 그냥 하는 방법이 너무 신기해서 너무 즐거우니까 그것도 고기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시원해지는 거 알아요? 메미? 무기인 줄 알았는데 그 너무 달아서 그냥 뭐지? 이거 좀 드세요. 아우, 죄송해요. 신기하면서 떨려. 슬기해! 어려워요. 방금 4면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먹고나서 햇빛이 마치하는데 그렇게 막.. 느낌이 하나도 없는데요? 3면 오호나이가 좀 시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팀도 넘치고 잘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한국에서는 여름이 엄청 더운데 제가 지금 걱정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친구들도 그 계획이었어요 외국인 친구들한테서 그런 차가운 면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먹어보면 엄청 좋아할 거 같아요 영상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